자유로운 인간을 위한 위대한 통합 사랑하라, 그 사랑에 자신의 전부를 내던져라 살아라,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는 삶을 살아라 낡은 전통적 관념의 노예가 되어 백년을 사느니 강렬하게 타오르는 한순간의 삶이 더 가치가 있다 월드클래스 북코칭 책춘함 나비스쿨 오늘은 조르바 붓다의 혁명 오쇼의 책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쇼의 책은 왜 이렇게 말이 맞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오쇼라는 인물은 굉장히 언어적 통찰이 뛰어난 분이죠 달라이라마나 디펙초프라 같은 분도 오쇼의 책을 권할 정도로 아주 탁월한 통찰을 갖고 있고요 동시에 이제 구설수에 오를 만한 행동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감논을박하듯이 이러한 뜻이 있었다, 아니다, 그건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책춘함이 말씀드리는 건 애를 씻기다가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깨끗하게 아이를 잘 씻어서 건져 올리면 되니까요 그러나 책춘함이 여태까지 책을 읽어본 많은 언어들을 접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쇼만큼 또 깨달음의 길에, 마음공부의 길에 굉장히 훌륭한 통찰을 던져주는 그런 분도 드문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그 얘기를 무조건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도 생각을 하니까요 하여간 목욕물에서 아이만 잘 건져 올리는 느낌으로 오쇼의 저서들을 만나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요 군중에서 벗어나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Q&A 방식으로 되죠 당신처럼 아름다운 분이 우리 같은 어중이떠중이 군중과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사실 저는 당신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당신께서 하시는 그 일을 멈추지 말아주십시오 모든 군중은 어중이떠중이다 그러나 개인은 그렇지 않다 모든 개인에게는 참된 의식이 있다 하지만 군중의 일부가 되는 순간 그대는 그 의식을 잃어버리고 집단적이고 기계적인 마음에 지배된다 자 이게 매트릭스에서 영화에서 너무나 잘 보여주는 내용이고 여러분 또 좋아하시는 책 중에 펜듈럼에 관한 이야기하는 리얼리티 트랜서핑 거기서도 펜듈럼의 개념으로 이 얘기를 하죠 그대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 내가 하는 일은 간단하다 잡다한 군중들로부터 개인을 이끌어내는 것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개성과 존엄성을 주는 것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나는 군중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종교라는 이름 아래 모여 있건 또는 국가나 민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 있건 아무 차이도 없다 군중은 항상 추하다 세상에 일어난 최악의 범죄는 항상 군중에 의해 저질러졌다 군중에게는 의식이 없다 그들은 집단적 무의식에 빠져 있다 대중의 광기라는 그런 단어와 책도 있죠 의식은 그대를 개인으로 만들어준다 무의식을 의식화한 개인이겠죠 바람 속에 춤추는 고독한 소나무 자신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바라며 산 정상을 비추는 햇빛 머나먼 계곡까지 메아리치는 포요를 토해내는 고독한 사자 의식은 이렇듯 아름다운 개인을 창조한다 그러나 군중은 양떼와 같다 과거의 모든 노력은 개인을 하나의 기계 부품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과거는 개인을 군중 속의 부품으로 만들어버렸다 의식적인 사람일수록 집단에 의해 지배된다 그는 위험하지 않은 사람이 된다 사실 그는 거의 무기력해진다 그는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힘을 잃는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노예 상태를 영광으로 여긴다 그의 종교, 국가, 민족 이런 것들이 그의 노예 증서이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개인이 될 때 그는 어떠한 군중에도 속하지 않는다 모든 아이는 하나의 개인으로 태어난다 그러나 개인으로 죽는 사람은 드물다 그대는 태어날 때와 똑같은 순진무구함 똑같은 전체성 똑같은 개체성을 갖고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 이것이 그대를 위한 나의 일이다 탄생과 죽음 사이에 그대는 깨어있는 의식으로 춤추어야 한다 홀로 별을 향하는 고독함 굴복하지 않는 혁명적인 영혼 그런 영혼을 갖지 않는 한 그대는 결코 어떠한 영혼도 가질 수 없다 혁명적인 영혼 이외에 다른 영혼은 없다 안심하라 나는 결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일이 나의 유일한 즐거움이다 가능하나 많은 사람들을 구속에서 해방시키는 것 어두운 방에 갇힌 사람들을 수갑과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빛의 세계로 끌어내는 것 그래서 그들이 이 지구와 하늘 존재계의 아름다움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 이 존재계를 제외한 다른 신은 없다 이 존재계가 아닌 다른 사원은 없다 집단과 군중 속에 있을 때 그대는 과거의 시체에 불과하다 군중을 따라가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로봇처럼 군중을 따라갈 뿐이다 군중 속에 있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로봇이 더 개인에 가깝다 지금 일본에서는 수백만 개가 넘는 로봇들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최근 두 달 동안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 정부와 과학자들은 이 현상에 대해 걱정하고 있지만 어떠한 해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로봇은 묵묵히 일해왔다 아무도 그들이 갑자기 반역을 일으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 달 동안에 열 명의 사람이 죽음을 당했다 로봇은 이미 입력된 프로그램에 의해 작동된다 로봇은 그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움직일 수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열 개의 로봇이 이를 멈추고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죽여버렸다 정부는 대중도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들은 아무런 해결책도 갖고 있지 못하다 로봇은 컴퓨터로 프로그램되지 않은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일본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프로그램된 것이 아니었다 이 로봇들은 인간의 자유와 개체성 혁명의 징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컴퓨터는 새로운 질문에 답할 수 없다 컴퓨터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그 질문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 뿐이다 당연히 그들은 지성적인 능력을 갖지 못한다 컴퓨터는 기억장치일 뿐이다 물론 컴퓨터는 효율적인 면에서는 거의 완벽하다 어떠한 사람도 컴퓨터처럼 완벽할 수는 없다 가끔씩 그대는 지난 일을 잊어버린다 이 삶을 유지하려면 매일 일어나는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잊어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의 기억장치는 엄청난 부담에 시달릴 것이다 그러나 컴퓨터는 기계다 컴퓨터는 생명이 없다 그대는 컴퓨터처럼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한 남자가 컴퓨터에게 물었다 내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는지 말해줄 수 있는가 그는 단지 그 컴퓨터로 움직이는 과학자와 농담을 나누는 중이었다 그런데 컴퓨터가 대답했다 당신 아버지? 그는 3시간 전에 낚시리지를 하러 떠났다 질문했던 남자가 웃음을 터뜨리면서 과학자에게 말했다 당신이 만든 이 컴퓨터는 엉망이군 그러나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 때 이 이야기는 어떤 현실성을 갖고 있다 군중 속에 있는 사람은 항상 맹목적으로 행동한다 그대가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을 끄집어내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당신이 이 일을 하는 것은 당신 자신의 의지인가라고 묻는다면 그는 매우 당황할 것이다 그의 대답을 듣고 나면 그대는 놀랄 것이다 어떻게 내 스스로 이따위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군중 속에 있을 때에는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20년 동안 나는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섞여있는 도시에 살았었다 그 도시 인구 중에 절반은 힌두교인이고 절반은 이슬람교인이었다 양쪽 세력이 비등했고 거의 해마다 폭등이 발생했다 나는 내가 가르치던 대학의 한 교수를 잘 알고 지냈는데 그는 매우 교양있고 훌륭한 신사였다 그가 힌두사원에 불을 지른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힌두교인과 이슬람교인 사이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 나는 그들이 상대방의 사원에 불을 지르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나는 그 교수가 힌두사원에 불을 지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내가 그를 끌어내서 물었다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그가 크게 당황하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나는 군중 속에서 나 자신을 상실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었고 나는 나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는 까막하게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책임감에서 해방된 엄청난 자유를 느꼈습니다 아무도 나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이슬람교 군중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다른 경우를 이야기해보자 이슬람교인이 운영하는 한 시계점이 약탈당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값비싼 시계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가게를 부수고 시계를 약탈하는 사람들은 모두 힌두교인들이었다 그들은 가게 주인을 살해했다 그때 나와 앞면이 있는 늙은 힌두교 사제가 분노에 쳐서 사람들에게 외쳤다 이게 무슨 짓인가 이것은 우리의 종교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런 짓은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문화에 어긋나는 짓이다 이런 짓은 옳지 않다 나는 길 건너편 건물 1층의 서점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곧이어 가장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값나가는 물건들을 모조리 쓸어가고 가게 안에는 오래되고 커다란 시계 하나가 벽에 걸려있었다 그것이 거기에 남은 마지막 물건이었다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있다가 힌두교 사제는 그 커다란 시계를 어깨에 둘러맸다 그 시계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나는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분노에 찬 음성으로 사람들을 말리던 그가 아닌가 내가 서점에서 나와 그 사제를 세우고는 물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당신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우리의 종교와 도덕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당장 멈추시오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신은 이 큰 시계를 가져가고 있다 그가 말했다 나는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러자 이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다른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가져가고 있다 그러니 마지막 남은 이 시계도 누가 가져가기 전에 내가 차지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이 주장하던 그 종교와 도덕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는 얼굴을 붉히긴 했지만 이렇게 말했다 아무도 종교와 도덕성에 신경 쓰지 않는데 왜 나만 그래야 하는가 나는 그들을 설득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아무도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길을 따르지 않는다면 나는 그 와중에 손해보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결국 그는 시계를 가져갔다 그 도시에서 나는 적어도 열두 번의 폭동을 목격했다 나는 살인, 방화, 약탈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물었다 당신은 단독으로 이런 짓을 할 수 있는가 그때마다 그들의 대답은 예의 없이 똑같았다 물론 나는 혼자선 이런 짓을 할 수 없다 내가 그런 짓을 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다 그 책임은 군중에게 있다 사람들은 군중이라는 무의식의 바다에 너무나 쉽게 휩쓸려버린다 그것이 모든 전쟁과 약탈의 원인이다 모든 종교 전쟁과 학살이 그런 식으로 일어났다 군중이 저지른 범죄에 비하면 개인적인 범죄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개인적인 범죄의 원인은 집단적인 범죄와 전혀 다르다 그는 낳을 때부터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마음을 갖고 태어났다 그는 그런 생물학적 요인을 갖고 태어났다 그는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군중의 일부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치료가 아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그를 군중으로부터 끌어내는 것이다 그를 집단적인 속박에서 끌어내야 한다 그를 세상에 태어날 때처럼 다시 한 명의 개인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군중은 세상에서 사라져야 한다 오로지 개인만이 남아야 한다 그럴 때 각 개인은 진실하게 교류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군중의 일부일 때 그들은 교류를 가질 만큼 자유롭거나 의식적이지 못하다 나의 작업은 모든 군중들 즉 종교적인 군중, 정치적인 군중, 인종적인 군중, 민족적인 군중들로부터 개인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나는 군중에 반대하며 전적으로 개인에 찬성한다 오로지 개인들만이 세상을 구할 수 있다 개인들만이 혁명적인 인간이 된다 그러니 사람들만이 미래의 인류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모방에 익숙하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의 근거를 갖고 행동하지 않는다 그들의 행동은 반사적이다 그것은 깨어있는 의식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다 항상 다른 누군가를 따르는 것 이것이 집단적인 마음이 움직이는 방식이다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순응하느냐 반항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행동하든 그것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유발된 행동이다 자기 자신을 되찾을 때 그는 자신이 완전히 실종되었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지 하며 깜짝 놀랄 것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명상가가 될 것을 가르친다 홀로 있음을 즐길 수 있는 사람 군중에 속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 사회로부터 주어지는 보상이나 명예 또는 존경과 특권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팔지 않는 사람 이것이 나의 가르침이다 이런 사람들의 명예와 특권은 그들 자신의 존재 내부에 있다 자유와 침묵, 사랑과 창조적 행위 안에 그들의 명예가 있다 이것은 반사적인 행동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 그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들의 삶은 그들 자신 안에서 쏟아난다 그런 삶은 대지의 뿌리를 밟고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친다 그런 삶에는 별을 향해 비상하려는 열망이 있다 그런 사람만이 아름답고 우아하다 오로지 그런 사람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기회를 준 존재계의 열망을 충족시킨다 그러나 군중에 일부러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치게 된다 우리 나비님들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군중이신 것 같으신가요? 아니신가요? 펜줄럼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시나요? 살아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여러분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어디선가 주입받은 무의식적으로 세뇌된 방식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쇼는 이런 사람들을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 메카니쿠스 기계적 꼭두각시 인간이다 구르즈에프도 동일한 견해를 갖고 있죠 한번 관찰해 보셔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의식화되지 않은 무의식적 프로그래밍에 따라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군중의 방식대로 살면 여러분 투자에도 성공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의 마음 공부에도 성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군중과 다르게 나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주체적으로 무의식을 의식화해서 나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기르는 것이 여러분이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왕도의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군중이 아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는 주인공이 되는 그 내적 혁명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는 좋은 책으로 추천드려 봅니다 특히 이 책은요 조르바 부타 조르바 그리스인 조르바를 뜻하고요 부타는 깨달은 자를 뜻하죠 그래서 즐거움을 가지고 깨달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즐겁게 깨달음의 길을 가는 자 저는 이렇게 조르바 부타라고 느끼는 분이 사이토 히토리시죠 일본의 정말 천재적인 부자이자 즐거운 부자이자 괴짜부자이자 별란 부자인 사이토 히토리 씨가 조르바 부타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조르바 부타의 길을 한번 같이 걸어가오는 것이 어차피 살아갈 인생 어차피 고해라고 불리는 바다 고통의 바다 같은 인생을 항해해 가는데 여러분이 조르바 부타의 길을 또 한번 알아보시면 어떨까 하네요 책춘한 나비스쿨은 손안의 책 한 권이 일으키는 나비효과를 믿습니다 이 나비효과를 함께 일으켜가 주시는 우리 나비 구독자님들께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몰려오고 있답니다 우리가 negócio 요 우리 나비가